1.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손 흔들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카메라 보시고 한번 손 흔들고 인사할까요? 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만납시다 갈라디아서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리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보금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여 여러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보금을 접하고 신앙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금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보금을 부정했습니다 이 거짓 증거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외에 특정 율법들을 꼭 지켜야 참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여기에 쉽게 유혹이 되었고 바울은 이 사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거세게 야단치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안내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보금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권위적인 분입니다 친밀감과 또 편안함을 주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가족들의 절대적인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옛날 한국 사회에서도 그랬죠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고 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는 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버지 밑에서 노예처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녀의 삶이 아니죠 아버지의 한쪽 모습 두려운 모습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역할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그냥 항상 무서워서 벌벌 떨고 경직된 자세로 깍듯하게 경례를 하고 경어를 사용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습이 어색하겠습니까 제가 제 어린 아들에게 야 밥 먹자 그랬을 때 저희 아들이 예 아버지 밥 먹겠습니다 밥 먹으시죠 이러면 이게 자녀의 모습이 좀 이상하죠 우리 장난감 가지고 놀까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놀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 일을 시켜주십시오 임무수행을 하겠습니다 필수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좀 어색하죠 피곤한데 우리 이제 그만 잘까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밤새 보초를 서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께서 편히 주무십시오 그건 무슨 부모님을 무슨 군대 조교나 벌을 주는 교도소 교관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습을 참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 그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종처럼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족 릴레이션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경우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만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인자와 자비함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 속에 연합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사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종에서 무엇이 되었답니까? 자녀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한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 자녀로 거듭이 났는데 왜 다시 종의 모습으로 빠꾸를 하십니까 그가 이전에 질타했던 것이 있었죠 할레를 자꾸 따르는 모습들 때문에 바울이 실망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준수했던 유대인들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안식일 외에도 종교력에 기초하여서 여러가지 의식과 관습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거짓 복음을 증거했던 선동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유대적인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고 교인들은 여기에 쉽게 유혹이 되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녀에서 종으로 되돌아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천박한 것이 되었다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전락했다고 거침없는 독서를 내뿜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절기를 그대로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뉴욕은 유대인들의 힘이 강해서 그런지 내일도 휴일인 거 아시죠 달력을 잘 안 보시나요 내일 쉬는 날이에요 쉬세요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로샤샤나 혹은 용키프로 속죄일이고 로샤샤나는 나팔절인데 공휴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일주년으로 기념하기 위해 일주기로 기념하기 위해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력을 다 지키지는 않지만 강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런 굵직굵직한 절기들은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기둥 뒤에 색깔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헌금 바구니가 놓여진 성찬대 위에도 초록색 성찬보가 있죠 그리고 저도 스토를 눌렀는데 초록색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매주 주일마다 오늘은 느낌이 초록색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력이 정해놓은 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지요 오늘은 참고로 성령강림 후 제17주입니다 교회력으로 이 사실을 혹시 아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강림 후 제17주입니다 그리고 녹색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일은 세계성찬주일인데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은 제가 무슨 색깔 스토를 둘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빨간색, 빨간색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혈을 상징합니다 의미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력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초록색 장식을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건 아니지요 다음 주가 세계성찬주일이라서 성찬식을 하지만 빨간색 스토를 안 해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 종이 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러한 율법 조항들에 다시 메이려고 되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겉으로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고 판단하기가 용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잘 보이지가 않지요 그러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는 확인하기가 좋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율법이 진짜 사모해지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에 현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 눈에 보이기가 좋거든요 나 이거 지켰어? 그럼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다 칭한 받기가 용이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을 의식하는 것은 위선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독선이다 참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신앙, 뭐든지 그냥 남 보이기만 하는 신앙은 위선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독선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율법의 뒤에 숨겨진 좋은 의미 하나님의 의도는 다 망각한 채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시적으로 뽐내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켰다 안 지켰다에만 집착을 하는 것이죠 제가 율법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드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 2부 예배 들이신 분들은 아주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신호등에는 길을 건너야 할까요? 안 건너야 할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텐데요 빨간색 신호등에는 길을 건너면 안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면 건너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앞에도 신호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겠다고 결단해 놓고 예배 드리고 건물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세상의 질서부터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질서를 잘 지키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아직도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횡단보도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것이 법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작은 질서입니다 저도 요즘에 새벽기도 나올 때도 사람 한 사람 없어도 신호 지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신호를 안 지키는 분이 계시면 제가 몰래 촬영하고 있다가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런데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한가운데 꼬마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트럭이 달려오네요 아이가 비키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신호등은 빨간색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길을 건너서 아이를 구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빨간 신호등인데? 빨간 신호등이잖아요 건너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빨간 불이니까 그냥 서 있으면 될까요? 애가 치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서 있으면 될까요? 빨간 불이니까 건너지 않고 아이가 다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교통법규를 지켰어 나는 의로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아이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빨간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린 사람을 옆에서 보고 어? 저 사람은 교통법을 위반한 범법자예요 고소할 수 있나요? 그건 율법주의죠 법을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수호할 것인가는 생각할 문제입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걸 지켰다 안 지켰다로 죄인과 의인을 가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켰냐 안 지켰느냐로 선가르기를 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천박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에 기초한 마음으로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으로 확인하기가 좋거든요 눈으로 판단하기가 편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직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많아야 하는데 도리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판단하지 말라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판단을 잘합니다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요 학생 시절 때까지만 해도 교회 복장 단속하는 어른들이 계셨어요 머리 막 이상하게 하고 옷 이상하게 입고 오면 교회 문 앞에서 단속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거든요 항상 저분의 눈치를 보고 뒷문으로 들어가든지 학교 갈 때도 담을 타고 넘어가야 되든지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늘 그런 거예요 저분이 머리를 지적하고 복장 단속을 할 때마다 아 저 양반은 왜 맨날 저기 서 있을까 차라리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지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젊은 아이들 그거 다 한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젊었을 때 멋 안 내고 다니셨나요? 나팔바지, 장발 뭐 이런 거 안 했나요? 그건 여러분 세대가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전 사진을 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의 스타일이 웃기죠? 그게 다 한때잖아요 제가 중학생 때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인기였어요 유승준이 처음 나왔을 때 짧은 머리에 이쪽 한쪽 머리를 이렇게 애교 머리로 이렇게 길른 그 스타일이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스포츠 머리에 이렇게 머리 한쪽을 길게 길렀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는 이렇게 머리 위로 교묘하게 숨겼다가 학교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다시 내리고 그렇게 하고 댕겼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두발 단속, 복장 단속이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되니까 유승준이 삭발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와 삭발을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삭발을 했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삭발을 하면 반항한다고 선생님들한테 찍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멋있으니까 삭발을 하고 또 다녔어요 신학교에 복학했을 때는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일명 7대3 목사님 머리 있잖아요 목사님 머리 그 신학생들이 항상 목사님 머리하고 많이 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더러 한쪽 꽁지 머리 기르라 그러면 제가 기를까요? 저더러 지금 삭발하라 그러면 제가 삭발을 하겠습니까? 저더러 염색하라 그러면 지금 염색할까요? 지금 있는 머리라도 잘 간수해야 돼요 더 이상의 화학품은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이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기준과 다르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틀렸다 정죄하는 것은 안 좋은 태도입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엄연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자라온 전통, 내가 지켜왔던 규율, 내가 자라온 문화가 마치 법인 것처럼 우기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일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성수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와서 예배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정죄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화면에서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고 싶으시죠? 커봐요 다 고개 끄덕거리시잖아요 건강 염려해야 되는 분이 있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론 올 수 있는데 핑계대고 안 오는 사람은 그건 좀 곤란하지요 그렇죠? 놀러갈 땐 다 놀러가고 교회만 안 온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주일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의료진들이나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나 public transportation을 운전해야 되는 분들이나 또 생계를 위해서 가게 문을 꼭 열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혜택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에 안 왔다고 무조건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영상예배가 일반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셨으면 그 감사한 일이지만 가정에서 영상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것입니다 칭찬할 일이고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헌금을 하든 무슨 헌금을 얼마를 하든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 매주 나눠드릴 때 주보 사이에 지난주 헌금자 명단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거 왜 드리지요? 아이고 이번 주 김 집사가 11조를 안 했네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러라고 눕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난주에 헌금하신 거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을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봉사를 안 했다 그래서 저거를 했네 안 했네 어제 여성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왔네 안 했네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이신가요? 섬길 수 있는 게 축복이죠 술 담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웬만하면 끊으십시오 목사님들이랑 그렇다 그래서 음주 후변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교회에 오는 게 낫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요 물론 천국에서 좀 냄새가 나겠지만 그래도 술 먹고 담배를 피면서 교회에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세요 아멘 전날 과음하고 술 냄새 나도 교회 데리고 와요 여선교회에서 해장라면 끓여달라 그래요 안 끓여주면 저라도 끓여줄게요 쌀국수라도 사드리든지 지금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열방교회 유스캠프 강사로 왔었거든요 그때 한 여학생이 집회 마치고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자기랑 자기 엄마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아빠는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오지 않는데요 이 학생과 엄마의 간절한 소원은 아빠, 남편이 빨리 술을 끊고 교회에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학생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야 아버지가 술을 끊고 교회에 오실라면 어쩌면 이 생에서 못 오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술을 잡수시면서 일단 오게 해라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주로 퇴근하면 일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늦게 퇴근하면 술 먹으면서 한국 TV 프로그램 그런 거 보다가 잠드신대요 딸하고 엄마는 그게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항상 면밤만 주고 우리 남편 빨리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너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가진 기준과 잣대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냐 그리고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니 이민 생활 힘들고 팍팍한데 아내와 딸은 항상 교회만 가 있지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내 편이 있다고 생각될까요? 없다고 생각될까요?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TV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만 보지요 유일한 나의 편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채널 올리면 올라가고 TV는 내 말을 잘 듣잖아요 볼륨 업 그럼 볼륨이 올라가고 TV를 끄면 꺼지고 뮤트 그러면 뮤트가 되고 그런데 딸하고 아내가 하는 소리에 뮤트 그러면 그게 꺼지나요? 안 꺼지잖아요 볼륨이 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TV만 보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팍팍한 이민 생활에서 일로 지친 아버지가 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낯선 미국 땅에서 영어도 잘 안 통하는데 여러분 일 끝나면 무슨 낙으로 사실래요? 한 번도 생각해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만 있었으니까 유일한 낙이 무엇이 있겠어요? 술 한 잔에 내가 알아듣는 말 한국 TV 보러 보는 게 낙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아버지가 무슨 술을 좋아하시고 무슨 안주를 드시니 주로 맥주에 감자칩 드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안주가 너무 초라하다 너 아버지의 고독함을 한번 생각해봤니?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럼 아버지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술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우리 율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와서 지치고 고단한 마음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니? 너하고 엄마하고 계속 술 먹는다고 면방만 주고 교회 가지고 강요하면 아버지 마음의 문은 더 굳게 닫혀지고 말 거다 그래서 이 캠프가 끝나면 숙제를 내줬어요 너 이 캠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안주를 레시피를 공부해서 아버지한테 안주 대접을 해드려라 그리고 드리면서 아버지 힘드셨죠? 아버지 고생 많았죠 오늘 일하시느라 맨날 맛도 없는 그 싸구려 감자칩 그것만 드시지 말고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랑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 그리고 오늘 과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내일도 아빠 화이팅! 그렇게 한번 해봐라 정죄와 판단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해와 배려와 사랑과 연합이 우선이죠 어떤 남자가 사업이 잘 되다가 망했습니다 절망하고 삶이 망가졌습니다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밤에 이 남자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쳐갔어요 툭툭 치면서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이 남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술 사줄까? 그러면서 이 남자를 일으켜 세웠고 교회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이분은 술에 취한 남자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비에 젖고 땅에 누워서 더러워진 것을 상관하지 않고 함께 흑범벅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훗날 이 술에 취했던 남자는 삶이 변했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김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술 취한 이 남자를 일으켜 끌어안고 기도한 것은 돌아가신 제 할아버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끌어안고 기도할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일들이 사실은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술 먹는 사람은 교회 못 들어오지 단정한 옷을 입어야지 교회에 오지 이런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그게 진짜 성도이지 라고 갖다 붙이는 외형적인 조건들이 어쩌면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했던 천박한 것이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끌어안고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십시오 이상한 교회, 천박한 교회가 되지 마시고 나의 자아와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새 옷을 입은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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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